물리강사 이규철입니다 이번에 런칭을 했고요 선생님은 제가 저기서 봤어요 미미미누랑 수학은 안 좋고 물리는 다름답다 이런 얘기하고 들으셨던 것 같아요 수학은 물리하려고 하는 거다 물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뭐 짜투리 과목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로 최근에 수업 한 번 했었습니다 지금 거의 학생들의 반응도 상당히 뜨겁다 그러는데 학생들에게 한마디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물리는 수학보다 고급진 학문입니다